안녕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남상구입니다. 자료가 말하는 일제침탈실상, 오늘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했을까요? 일본 정부는 했다고 합니다. 해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피곤하다 갑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난 지 6년이 지난 1951년이 되어서야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35년간 일본이 한국을 부당하게 식민통치한 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1953년 10월 15일 개최된 재산청구권 분과위원회에서 구보타 가니치로 일본 수석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으로서도 조선의 철도와 항만을 만들고 농지를 만들고 대장성이 당시 많은 해에는 2천만엔이나 내놓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였던 변형태 외무장관은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그들 일본인이 한국에 대한 침략 근성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한일회담은 중단되었습니다. 1957년 12월 일본 정부가 구보타 발언을 처리할 때까지 한일 간 교섭은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합법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봉합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1965년 1월 17일 한일협정 조인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시이나 에스사부로 의상은 양국 간의 긴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미흡하지만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식민지배는 부당했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행한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호소가와 모리히로 총리는 1993년 8월 23일 국회 소심표명 연설에서 그리고 무라야마 총리는 1995년 8월 15일 총리 담화를 통하여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을 표명해 왔습니다. 제国은 식민지와 침략과 침략을 통해 많은 국민들과 특히 아시아諸국의 사람들에 대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기 다시 말하자면 통제적인反省의 의혹을 표시 앞으로의 고통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8년 김대중 오보치 공동선언 2010년 8월 10일 간 아우토 총리 담화를 통해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14일 아베 총리는 총리 담화를 발표하여 이처로戦争은 식민지배와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아베 정부의 입의를 할 수 있는 관방장관을 지냈습니다. 한국인을 자극하는 여러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전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일 관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일이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